11월의 마지막 날 한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8도, 춘천 영하 8.7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매서운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의 체감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이 0도, 대전 2도, 대구 4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보온용품 꼭 착용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적설량은 호남 서부에 최고 7cm, 충남 서해안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일요일부터 점차 기온이 올라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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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